네 안녕하세요 스케쳐 베이직 책이 이제 인터넷에서 구매가 가능한 것 같아요 뭐 책이 내일부터 아마 배포되고 25일부터는 서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구요 음 그래서 인터넷에는 지금도 검색해서 구매가 이렇게 구매 페이지로 넘어가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구매 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구매를 해보시구요 책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책은 예제 중심의 책은 아니구요 원리하고 그 다음에 기능들 있는 기능들을 좀 많이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들을 좀 소개를 했어요 스케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편집 툴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이름에 걸맞게 스케치 잖아요 스케치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스케치에 필요한 기능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 뭐 간단한 이제 그림자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부터 해서 뭐 안개 효과 그 다음에 뭐 레이어는 어떻게 쓰면 좋은지 이런 것들 어 그리고 씬 설정하는 거 이런거 있죠 뭐 이런 것들 좀 특별한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스케치업에서는 딱 진짜 이 스케치를 도와주는 스케치를 도와주는 기능에 딱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 기능들이 얼만큼 활성화 되어있는지를 좀 잘 아셔야 되요 그래서 그런 뭐 보는 부분들을 알려면 좀 꼼꼼하게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기본 원리와 기능들을 소개했구요 그 다음에 이제 v-ray 파트는 이게 저희 책이 이제 사실 많이 보는 분들 층이 어 건축 인테리어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모델링만 갖고는 안되고 렌더링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렌더링을 어 좀 하실 수 있게 그 v-ray 파트에서는 그 원리 뭐 이런거 보다는 이부 이쪽 이 파트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필요한 거 뭐 기본 세팅 그 다음에 조명을 어떤 걸 만지고 조명 값은 어떤 것 어떤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했고 재질 같은 경우도 라이브러리에 있는 재질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다뤘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v-ray는 도움이 또 많이 되실 것 같구요 그래서 그 책을 좀 어 구매를 하셔 가지고 좀 배우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책이라서 어 도움 많이 되요 이렇게 얘기하는게 좀 부끄럽네요 근데 뭐 도움이 안될 것 같으면 왜 만들었겠어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만들었구요 저도 좀 고집이 있다 보니까 예제 중심의 책 같은 거를 저도 뭐 잘 팔린다는 거 알아요 이제 중심의 책 잘 파이는 거 아는데 이상하게 그걸 안 쓰게 되더라구요 어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네 저는 이제 책을 쓰다 보니까 한번 해봤는데 책이 막 계속 길어져요 몇백 페이지 막 순식간에 넘어갈 수 있게 막 길어지더라구요 근데 제가 쓴 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제 a b c d 계속 했는데 그 중에 그 a 에서 70% 를 쓴 내용이 b 모델링을 하는데도 또 한 70% 를 똑같은 내용을 써요 박스를 만들고 박스에 라인을 뭐 어떻게 그리고 뭐 복사를 뭘로 하고 똑같아요 똑같애 똑같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데 책 양만 늘어나고 막 사전처럼 두꺼워 지는데 내용은 똑같고 제가 쓰기가 싫어 지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예제 중심의 책을 안 쓰는 것이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고 저는 학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원리나 이런 것들을 좀 학생들하고 좀 많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에서도 좀 그런 내용을 좀 썼던 것 같구요 그렇지만 예제가 정말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좀 예제를 중심으로 많이 사례들을 만들어서 영상을 좀 만들려고 해가 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그리고 그 예제 들의 중심에는 이제 루비가 있을 거에요 루비가 기본은 책이나 제가 또 이제 지금 아마 다 많은 분들이 제 책을 아시는 분들은 좀 유튜브랑 같이 보는 것을 아시고 계세요 물론 책에도 다 쓰여져 있지만 책의 내용을 제가 지금 스케치업 베이직의 책의 내용을 유튜브에서 한 번 더 만들어서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책에 있는 내용은 책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목차와 또 어떤 순서 그리고 또 필요할 때 빨리빨리 이렇게 책을 이렇게 좀 넘겨 보면서 내가 이제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확인하거나 뭐 그런 용도 이구요 영상은 또 어떤 용도냐면 또 같은 내용을 또 이렇게 말로 전달하고 제가 설명드릴 때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 글로 전달할 수 있는 한계 그리고 또 영상으로만 전달할 수 있는 한계 서로 이렇게 보완하고자 제가 두 개의 내용을 거의 비슷하지만 네 조금씩 차이가 있는 내용을 다른 형태의 어떤 그 어 방식으로 책과 그 다음에 영상의 방식으로 좀 동시에 진행하면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구요 그래서 해보니깐 음 영상에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담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책에 빠졌던 내용들을 좀 영상에서 많이 좀 지금 제가 추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 꼭 보세요 영상을 꼭 보시고 책도 같이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구요 그래서 스케쳐 베이직 이 부분을 저는 음 일단 4월 4월 넘기지 않는 선에서 0 기본 베이직 부분을 다 끝낼 거에요 그래서 이 스케쳐 베이직 책과 영상이 다 한 세트가 끝나면 그 뒤로는 어 이제 예제나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좀 진행할 계획이구요 어 그래서 이제 책의 내용과 영상을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뭐 예습 복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반복 해주면 저는 음 기초가 정말 튼튼해 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예제 중심으로 어 영상들을 만들고 또 그 영상들을 만들 때는 아마 이제 뭐 프로그램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정하지는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는데 그 뭐 건축이나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예제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이제 쓰시는 웹툰 쪽에서 많이 쓰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또 예제 또 그런 프로그램 뭐 그런 분들을 모아서 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뭐 한번 그런 걸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거 진행을 할 때 좀 제가 좀 다 당황스러운 게 너무 기본적인 질문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어 뭘 했는데 어떻게 뭐 안돼요 화면이 확대가 안돼요 막 이런 내용들 그럼 이제 제가 그럴 때마다 그분들한테 어 그러면 이 영상을 보세요 바로 대답할 수 있게 하려고 사실 이 영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책도 아 책에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이제 그거에서는 영상이 제일 딱 바로 뭐 대부분 뭐 질문 하시는 데가 뭐 뭐 전화로 질문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전화로 학 출판사에 이거 궁금하다고 전화하는 분들이 있었다곤 하던데 제가 이제 어 이런 q&a 와 또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는 용도로 카페를 좀 운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요즘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도 오픈을 해놨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오픈 채팅방 이 영상에 제가 링크를 달아놓을게요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오픈 채팅방으로 오셔가지고 궁금한 것들을 해결을 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책과 영상으로 기본기를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반복 학습을 하신 다음에 어 이후 진행될 이제 예제 중심의 어떤 영상들을 보면서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생기거나 이러면 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구요 어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가보시면 스케치업 사용자 모임 여기 오픈 채팅방 하나 있구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웹툰 관련 스케치업 채팅방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사람이 한 분도 없는데 좀 웹툰 관련된 분들이 있으면 좀 많이 들어와 주세요 예 여기서 저는 진행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어 같이 좀 뭔가를 제작해서 같이 좀 활용 써보는 그런 것들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웹툰 배경 관련된 제작 노하우가 한 2년 정도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스케치업 관련된 모델링도 좀 필요에 따라서 공유도 하고 그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웹툰에서 스케치업으로 배경 제작 배경을 좀 만들고 싶거나 만들고 있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네 채팅방에 참여하셔서 좀 뭐 물어보셔도 되고 어 합니다 뭐 그런 용도로 스케치업 채팅방 웹툰 채팅방을 좀 만들어 놨으니까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네 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배경 제작 및 구매문의 관련된 것들 종종 이제 뭐 메일이나 이런 걸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관련 이제 그 채팅방을 별도로 1대1 채팅방을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케치업 베이직 책하고 유튜브 영상 그리고 앞으로의 뭐 방향들에 대해서 조금씩 두서 없었지만 좀 설명을 드렸어요 네 앞으로 뭐 종종 이렇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영상들도 좀 올리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 다시 한번 네 그 영상 봐주시는 분들한테 일단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음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어쨌든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갈 생각이구요 어 책은 뭐 그 중에 하나 아 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여러가지 재밌는 스케치업을 가지고 음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좀 계속 진행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은 네 이렇게 뭐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뭐 이런 것들 인 것 같구요 음 또 적극적으로 네 카카오톡 채팅방에 참여하셔서 어 의견들도 좀 주시구요 네 그러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을 10분짜리 만드는데 지금 몇 시간을 쓴 지 모르겠어요 이런 저런 얘기 하다가 또 자르고 자르고 자르다가 이것도 또 자르겠죠 네 어우 이제 시간이 늦어 가지고 졸리네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엉클벅 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우 졸려 오세요